안녕하세요. 다하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주변의 온도에 따라 설정 온도에 반응하는 스위치 XH-W3001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온도 컨트롤러 스위치 STC-1000이라는 제품의 결손과 사용방법 그리고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도 저렴하게 반의 반값 이하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도 스위치 STC-1000의 결손 방법은 제품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연결 단자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온도 센서거든요. 이거는 온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온도 센서는 제품에서 연결되어서 나오고요. 여기 결손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결손방법을 보겠습니다. 제품에 이렇게 결손방법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DC12V 용이거든요. 1번에 DC 플러스를 연결하고 2번에 DC 마이너스를 연결합니다. 3, 4번에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 6번은 히트를 사용할 때 5번, 6번 스위치선입니다. 그다음에 7번, 8번은 쿨링, 팬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스위치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스위치 접점이 11표 용량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11표 이상을 쓰려면 리데이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V 전원을 인가했고요. 전원 스위치를 눌려 보겠습니다. 셰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이고 이거는 세팅 버튼 위아래, 온도 설정 위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세팅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F1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F2, F3, F4까지 나옵니다. F1은 설정 온도고 F2는 설정 범위 간격이고 F3는 지연 시간입니다. F4는 온도 교정입니다. 디스플레이 상에서 현재 나타난 온도를 교정해 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Set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Set 버튼을 한번 누르고요. 여기서 Se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저는 27도로 맞추겠습니다. 27도로 맞추고 손을 떼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7도에 안찾았거든요. 현재 온도도 27도지만 설정 온도를 F1에 보면 설정 온도가 27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F2 설정 범위 간격, 온도 편차 간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버튼을 길게 누르고 F2를 맞춘 다음에 Set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지금 편차 온도가 1도인데 저는 편차 온도를 0.1로 맞추겠습니다. 0.1로 맞췄고요. Set 버튼을 놓으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F3 지연 시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Set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F3를 누르고요. Set 버튼을 누르면 현재는 지연 시간 1분인데 2,3,4,5,6 나가지요. 저는 지연 시간을 0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손을 놓으면 설정이 되거든요. 지연 시간 0은 지연 시간 없이 편차 온도에 도달하면 바로 스위치가 작동을 하라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27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살짝 손으로 만져 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바뀌지요. 체온에 의해서 온도가 바뀌는데 온도 센서가 식어지면서 현재 온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온도 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버튼을 누르고 F4로 넘어갑니다. F4로 넘어가서 Set 버튼을 다시 눌러주고 자, 이렇게 올리면 1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1도를 올리면 1도가 플러스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가 되죠. 다시 Set 버튼을 눌러서 F4로 들어갔다가 F4로 들어갔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온도 교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온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온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Se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4 안에서 다시 눌리면 설정 온도가 27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1은 현재 온도로 바뀐 거고요. 자, 다시 Se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2, 0.1이 되어 가야지 0.1은 설정 범위 간격을 0.1도로 했기 때문에 0.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연 시간을 Se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3에 들어가서 눌러보면 지연 시간이 0으로 되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Se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4로 가 보겠습니다. 자, 온도 교정이 0.0이라 되어 있죠. 온도 교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네 가지를 설정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27도로 설정 온도를 27도로 맞춰놨고 설정 범위 간격 편차 온도를 21.1도로 했거든요. 0.1도로 했거든요. 0.1도로 했기 때문에 27.1도가 되면은 쿨링팬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27도가 되면은 쿨링팬이 꺼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히터를 달았다 그러면 26.9도의 히터가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히터를 연결하지 않고 쿨링팬만 연결했기 때문에 편차 온도는 0.1도로 했고요. 27도에서 쿨링팬이 꺼지고 27.1도가 되면은 27.1도 이상이 되면은 쿨링팬이 돌아갑니다. 지연 시간은 0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 시간 없이 바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27.0도에서 손으로 온도센서를 잡아 보겠습니다. 온도센서를 잡아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쿨링팬이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다가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27도가 되면은 쿨링팬이 멈추게 되겠죠. 온도 반응에 의해서 쿨링팬을 작동시킬 수도 있고 또는 히터를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27도가 되면은 쿨링팬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stc-1000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검색해 보면 똑같은 제품이지만 대부분 해외로 표기되어 있는 구매대행으로 많은 이상으로 구매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다는 알리에서 stc-1000을 검색해서 클릭하여 들어가면 여기에 노출된 가격에서 배송비가 몇천원 추가되어 대략 2주 이내로 배송되는 국내의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리의 메인홈에서 검색하지 말고 알리 사이트의 천원마트에 직접 찾아 들어가서 화면을 스크롤해서 찾아보거나 천원마트의 카테고리에서 공구보안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화면을 스크롤해서 찾아보면 stc-1000이 노출된 것이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아주 저렴하게 2500원에 7일 무료 배송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온도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구매한 선풍기가 탁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만 설정 온도 이상일 때 켜지고 설정 온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탁상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선풍기가 꺼지는 온도 감지와 인체 감지를 동시에 행하는 IoT 선풍기를 구현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